야 간나 간나 야 오프로드 가자고 반가워요 네 한마디 보냈구요 어우 또 추노 시작한다 또 추노 시작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해 오우 2대2다 와아 오지네 여기 와아 여기 개오지다 여기 그러나 게임은 개념 세이브지 됐어 됐어 엄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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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앞쪽에다 그냥 던져 뭐야 이게 왜야 이거 샥 아니 왜 이게 여기서 터져 공중에서 와 버그 우지네 환승해야겠는데 큰일났네 이거 환승해야되 이거 환승해야되 이거 환승해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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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택시아저씨 내려 내가 끈다 이 택시 어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몇대야 와 오토바이 개맞네 오케이 스트라이크 한번 가자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한번 가자고 어 뭐야 이거 총 쏘는거 없는데 버튼 됐어 아 까비다 여기서 급브레이크 밟아보니까 뒤에 따라오는거 아냐 샘있다 샘 자기가 아 오토바이 타야겠네 어 교통자고 어 자 땜 어 어 이거 내가 움직이는거 아냐? 어 딱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거네 아 위로 나가는거였어 밑으로 나가는게 아니야 오우야 저 손 괜찮아 저거 뭐야 이거 밑에서 아 저거 잡고 오케이 잡을게 없는데 어 어 얘네들이 쏘는 총알은 비비탄 내가 쏘는 총알은 진짜 사기이지만 더 사기가 온다 오케이 가자 형은 달려 내가 쏠게 와 시린다 형은 달려 나는 쏠게 내가 쏠게 범블비 간다 범블비 범블비 이거 완전 트랜스포머다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진짜 트랜스포머네 와 와 됐어 엔진쪽 가격이야 엔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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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 엔진쪽 풀난다 풀난다 같이 죽을수도 있겠는데 흐려 헛 엔진쪽 었다 엔진쪽 아 요거 엔진쪽 엔진쪽 역할있는 것 잘있나요? 막 오 사람 죽었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놀래가지고 저렇게 가면 어떻게 뺑글보다 더한 거 아니야 아 아무튼 연주 정말 죽이네 원짠티를 그 늙은이 어디 갔냐는 무슨 소리야 우리 설리반한테 그러지 마라 설리반의 아버지인데 늙은이 오셨네 설리반 늙은이 오셨네 설리반 해적 공동체? 해적 왕이 만든 책도 있던데 해적 법이 있던데 해적 법이 있던데 그 해적에 있는 거 아니야 레이프 왠지 엘레나? 엘레나 배신감 쩔 듯 엘레나 한 번도 말을 안 해줬거든요 진짜 진짜 왜냐하면 엘레나 배신감 쩔 듯 엘리 에이브리의 잔을 찾고 엘리 에이브리의 잔을 찾고 맨날 전화하고 그럴때마다 뻥쳤거든요 그리고 해적 공동체는 해적 공동체는 해적 공동체는 이 해적 공동체는 그 해적 공동체는 자, 엘레나 저는 약간 보기에는 좀 쿨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설명할 수 있겠는데 네 엘리 에이브리의 잔을 찾고 엘리 에이브리의 잔을 찾고 말해봐 분위기 개… 개 부서우 네 돈을 잃는 것이고, 우리 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에이브리의 잔인입니다. 좋은 소식, 우리 다 찾았다. 한 산에, 한 산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. 오케이, 끊어. 그때만, 말레이시아 직업을 잃지 않았지? 내가 왜 이래. 내가 왜 이래. 엘리나, 기다려. 내가 너를 안 믿어. 내가 너를 안 믿어. 너는 뭐, 충분해. 내가 원했을 때,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지? 내가 말하지 못해, 그냥 말하지 못해. 내가 너는 안 믿어. 그는 안 믿어. 너는 내가 다시 전혀 안 믿어. 너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지. 너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지? 너는 내가 말했지. 4주일 동안. 너는 죽었으면, 실제로... 아직 ранее... 하지만 이제 아는 아님. 누구야? 고마워요. 저는 제가. 저거 제가. 저거 틀린다. 내가 삶을 지옥을곱거. 그 사스트로여. 입자에 뵙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말해봐, 그럼 당신 자신의 말은 안해봐. 내가 잡는 차를 필요해. 어, 운다. 야. 야, 무조건 빌어라, 야. 이건 아니잖아. 어. 근데 맞는 얘기 했어. 잘못했다. 왜 속였... 속이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거지. 에이, 뭐 하는 거야? 그녀가 끌어. 여기가 안 됐어. 그럼, 아마 우리는 해야 할 수 있겠지. 뭐지? 내가 말한 게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, 샘. 뭐? 뭐,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이덴이네요. 우리, 우리... 그녀가 숨을 수 있어. 내가 공격을... 15년 동안에 숨을 수 있어. 그녀가 숨을 수 있어. 오케이, 괜찮아요. 너는 와라. 샘과 우리의 리비탈리아를 떠나. 그녀가 없나? 자, 둘 다 죽을 수 있어. 아니, 아니, 아니. 혼자 간거 같은데 쌤 없는데? 선생님이 혼자 갔네? 없어 쌤이 쌤이 없어 뒤에 제 동생이 저렇게 가정을 이뤄서 사는데 그럴 순 없지 솔직히 저거 도와달라 할 순 없지 설리번호 갔네? 간게 아닌가 보다 있네 있어 여기서 쌤이 혼자 먼저 갔으면 멋있었을텐데 진짜 멋진 형이었을텐데 먼저 갔으면 침대 밑에 있었어 바다에서 어우 재질감 오졌다 오프닝이 나왔었던 배인거 같죠? 그러네 저 섬을 갈려다가 전복됐잖아 이거 스포 하는거 아니다 오프닝이 나왔었어 이거 스포 하는거 아니다 오프닝이 나왔었어 어? 시크 파베스 맥네 시크 파베스 맥네 시크 파베스 맥네 나도 왔잖아 직때문에 ㅋㅋㅋㅋ 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화를 풀거래 아 진짜 뭐 이 형도 조금 그 동생이 그 형인거지 난 저 형이 네이트한테 도둑질 시키면서 어렸을 때 키운 거 보고 알아봤어 갈고리 날아준데부터 진짜 말죠 오프닝때는 이렇게 섬 앞에 남겨두고 밤이었는데 낮이네 섬을 두번 오나본데 그러면 나 한번 내려서 헤엄 한번 칠까 얘네라 바다 한번 딱 들어갈까요 우와 오우 개무서워 아 그림자야 아 그림자 저 밑에까지 보인다고 나 밑에 거 고래 있는 줄 알았네 아 형 어 됐다 후진이 있는거 보니까 가기전에 뭐 먹는템이 있나 약간 독도랑 비슷한데요 독도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게 왼쪽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오 오 야 야 나 망한 줄 알았어 야 나 망한 줄 알았어 나 오 나 망한 줄 알았어 나 지금 오 탑노랬네 오 아니 바닥을 못 봤어 바닥을 못 봤어 좀 오른쪽인가 여긴 아닌거 같지 저거 저기 건물이 있는거 보니까 여긴가 본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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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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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쪽 그쪽 올라가자 오케이 이런데 딱 올라와줄 때 시체 한번 딱 놔줘야 되는데 시체가 딱 진짜 부패해가지고 갑자기 다리에 걸리는 거지 그 손목이 해골 이거 가져가서 팔자 이것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만 팔아도 꽤 나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16회 이런 느낌이 아닌데 형 케리 저쪽 방향이란 얘기네 그 네비 아냐 이렇게 갔다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섬에도 또 방향이 있어가지고 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닐까 한 번에 내려가자 됐으 오케이 이거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모험 어드벤처 게임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 어드벤처 게임 자 방향이 지금 뭐야 이쪽이죠 이쪽이면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아 어딘지 알았다 아 이게 어큰지 알았다고요 전혀 다른 게임인데 여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갈 필요 없네 이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잠깐만 이쪽 맞냐 어 이쪽 맞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힌트 바이오 화살표로 따라가십시오 바이오 화살표로 따라가십시오 아 여기야 아 뭐야 바닥에도 있어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이건 몰랐다 내가 이쪽이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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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화살표가 있구나 바닥에 화살표가 있구나 바닥에 화살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쪽 바닥에 화살표로 바닥에 화살표로 저거 아니구나 그 다음이 와 여기 있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 위로 오케이 내립시다 물속에 있었네 어 나 아까 깜놀했어 이 형이 배를 빼는 거야 배가 이건 점프로 안될건데 와 돌지 간바 어 잠깐만 여기 안에 물고기 있다 어어 어어 제가 해수업 키우잖아요 이 물고기 종류는요 크라미스의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상당히 크네요 크라미스가 어 크라미스가 뭐냐면 그냥 그 쉽게 말하면은 제일 저렴한 물고기들 흔한 물고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업들 중에서는 이쁜 물고기 중에서는 좀 저렴한 편이죠 이거 한 번에 못 뛸 것 같은데 저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 같죠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구나 여기구나 기둥에 길이 있네 어 갈매기다 이쪽 아니다 이쪽 아니다 이쪽이다 어크죠 어크 해수업 해수업 키우면 바닷물로 갈아줘야되나요 아뇨 해수업을 키우는데 왜 바닷물을 갈아줘요 소금은 증발하지 않아요 물이 증발하면은 그 소금은 증발하지만 물은 아 소금은 증발하지 않지만 물은 증발하지 아 나 바본가봐 나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아요 어 그냥 물만 채워줍니다 해수업은 장비가 좋아서 물을 가는거 아니야 오히려 물을 갈면 애들한테 위험해요 내가 요새 물고기 키우라고 하는거 아니야 씻기지도 않으려고 손에 안 넣을수록 잘 산다고 오우 저기구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나는 있잖아 이 배에다가 저거 실어서 그냥 저거 갖고 갈거야 그 다음에 아우디 살거야 그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금니 으 으 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